여자 프로배구단의 연고지를 광주로 확정한 페퍼저축은행이 광주시와 연고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 여자 배구단은 광주시와 함께 염주체육관을 홈구장으로 하는 구단 연고지 확정을 위한 협약을 맺고 올겨울부터 염주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광주를 연고지로 하면서도 지방 이동에 따른 체력 소모 등을 줄이기 위해 전수단 숙소와 훈련장 등은 저축은행 본사가 있는 성남에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페퍼 여자 배구팀은 김형실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초대감독으로 이성희 전 KGC 인삼공사 감독을 수석코치로 내정했으며 기존 6개 구단에서 보호선수를 제외한 6명을 영입할 예정입니다.